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SK 바이오팜을 시작으로 인벤티지 랩, HK 이노엔, 덴티움, 큐렉소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권 전문가의 종목은 네페스와 하이브, TLB, SAMG 엔터, 태성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이렇게 더 선별을 해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거나 궁금하다, 그리고 올해 한번 매수해서 수익을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매수가 목표가 혹은 장기로 가져갈까요? 트레이딩 해도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태권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공개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지금 이 QR코드를 바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입장해 주시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권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태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권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네, SK바이오팜이고요.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SK그룹 계열의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FDA, NDA 승인 완료 파이프라인이 세노마메이트라고 있는데 이 세노마메이트가 미국 이름으로 엑스코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솔리안 페톨 등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동사에 대해서 포인트는 2024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SK바이오팜이 그 세노마메이트 파이프라인 현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좀 내용이 나와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미래 기술에 대한 향후 계획도 좀 발표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좀 그 내용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세노마메이트 미국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코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미국 내전증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미국 3대 내전증 치료장 시장에서 에스코프리 시장 점유율 1위 확보를 좀 기대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국내에서 좀 어느 정도 나와줬다 보니까 결국 리포트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쟁 제품 대비 발작빈도가 감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일단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은 맞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네페스죠. 네페스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새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네페스 매수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제가 네페스 아크를 또 방송 중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페스입니다. 사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파운드리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 번 슈팅 나온 이후에 횡보를 했다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다시 좀 슈팅이 좀 나왔고 한동안 이 2만 원 선, 2만 지금 천 원에서 2천 원 선에 다시 한 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슈팅이 좀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보시면 뭐 이제 증시들이 하락하는 이런 중에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큰데도 불구하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이제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만 4천 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만 4천 원 위에 이제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런 동력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시간의 문제지 안 올라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흐름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봤었을 때 슈팅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능형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개발이 성공이기 때문에 슈팅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땡!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페스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좀 진입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에 반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인벤티지 랩이고요. 인벤티지 랩. 이 인벤티지 랩은 그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은 종목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관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전에 그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보노 디스크에 대해서 위고비가 식량관계 유익성 입증이 좀 부각이 됐었던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트에 대해서 자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 전 임상에서 30일이라는 안정적인 약동 확정 프로파일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전에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고비보다도 훨씬 뛰어났던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실체인지 아닌지는 면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멘텀은 계속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2030년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약 131조 원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합니다. 그만큼 이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 한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 이슈에 따른 테마를 통해서 주가가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관점으로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벤티지 랩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 봤어요. 이번에는 이태권 전무관님 바로 갈게요. 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만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연말부터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는데 하이브가 이제 BTS의 멤버들이 군입대를 또 진행이 되면서 이런 공백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연말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BTS 솔로 앨범들을 3회 이상 이제 발매를 할 예상이 좀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 군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군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대한 멤버 4명 중 이제 솔로 음반 2회를 또 발매를 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제 진 멤버 중 BTS 멤버 중의 진이 또 올해 또 벌써 제대를 합니다. 6월에 이제 제대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상반기에는 이제 군 입대를 하는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음원을 좀 발매를 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이제 제대를 하는 진의 또 앨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매출도 전 붕괴 대비 매출 같은 경우 33%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 붕괴 대비 28%나 성장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TXT, NIF, 17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이제 판배량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한번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이 HK 이노엔 가지고 오셨죠. HK 이노엔을 시청자분들이 아 이제 드디어 가는 건가요?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라고 하시면서 오늘 올라가는 거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좀 더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한국 홀마가 최대 주주이긴 하는데 3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한 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3분기에 대한 매출보다는 올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K-CAP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좀 주요한 포인트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종근당과 코 프로모션이 종료가 되면서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보령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령에 대한 된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웠던 것이 11월 달에 주가로 좀 나타난 것은 아니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도 보면서 약간은 좀 아쉬웠긴 했는데 자세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HK 이노엔과 보령의 공동 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의 K-CAP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끝났지만 오히려 지금 종근당의 고혈압 치료제라고 있는데 그 카나브랑 HK 이노겐과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이 두 기업 간의 매출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기간과 외인의 순면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K 이노엔 오늘 또 신고가 기록하면서 좋은 일로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태권 전문가님 종목은 뭡니까? 네, TLB입니다. TLB. TLB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PCB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이 좀 꾸준히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TLB가 상장한 이후에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3만 원 선을 돌파한 게 사실 이제 이 중간에 지난번에 이제 HBM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은 이후에 사실 최근에 다시 한 번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T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사업들을 하고 있죠. 후공정 검사장비용 PCB를 또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대덕전자의 또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LB에 대한 시총이 아직은 3,000원 내외지만 이 대덕전자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 이제 이 IDM 업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니스가 이제 생산도 좀 축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 상세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감소 부분들도 많이 만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DDR5 관련해서도 DDR5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다음 종목이 덴티움입니다. 임플란트 관련 종목 덴티움을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레몬티린 님이 덴티움 진입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올라서 이거 조정 나오길 기다려야 되겠죠?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 진입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정확한 포인트이신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덴티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덴티움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별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만 원 아랫대에 지금 두터운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접근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에 대해서 오른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좀 몇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때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는 이슈가 좀 부각을 받았었고 VBP에 대한 정책 시행 이후에 임플란트 물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의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진짜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러시아 딜레이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는 것을 매우 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조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덴티움이 오른 이후의 경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일 주요한 원인은 뭐냐면 12월 때 수출입 동향에서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내용에서 임플란트가 소폭 수출이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일부 지금 반응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 알려주셨고요. 이번에 이태원 전문가님 종목 뭔가요? 네, SAMG 엔터입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SAMG 같은 경우에는 캐치, 틴니핑 같은 경우 시즌 3가 발매가 되면서 중국의 채널에 또 이제 등극도 하고 시청률도 1위에 또 이제 보여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IP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이제 OTT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텐센트라든지 그리고 아이치, 유쿠 이런 쪽에 또 런칭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10여 개 키즈 채널에 또 이제 런칭이 좀 됨으로써 이제 후발로써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좀 노릴 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흐름입니다.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이맘때쯤 이제 TV에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연말부터 5만원 선까지 쭉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앞으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교의 트니핑 월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전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뭐 이제 장난감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서 또 진행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제 IP를 이제 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반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큐렉소고요. 큐렉소. 이 큐렉소는 의료 로봇 및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체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그 라면 원재료와 관련된 수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의료 로봇과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좀 두각을 보고 있는 종호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에 대해서도 러시아 시야처 허가 인허가 좀 획득을 하고 있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더 크게 부각받지 않을까 추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모멘텀으로 테마적인 형태를 통해서 부각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0년 인허가 후에 인도 메리 헬스케어 등의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120여 개가 팔린 제품이었는데 이게 지금 100번째 병원에 좀 도입을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큐레소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뉴로메카와하고도 좀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추후에도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몇 가지 말씀드리지만 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고 기관의 순매세가 계속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이태원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태성입니다. 태성. 태성 같은 경우에는 PCB 공정 자동화 설비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PCB 습식 설비 국내 1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활성화가 됨으로써 고성능 프리미엄 기판 수요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PCB 관련된 종목들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들 때문에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전자, LG 이노텍 그리고 대덕전자, 심텍, TLB 좀 전에 다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설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PCB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잔고가 쌓이고 팔로우들이 좀 많아지고 생산량이 좀 늘어난다면 당연히 태성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공식 공급업체, 에폭스콘의 PCB 자회사입니다. 펑딩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애플의 이제 관련주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슈팅이 좀 나온 부분인데 전 고점까지 좀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태성까지 두 분이 10개, 10개 다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백 종목 오늘은 종목명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신 겁니까? 네,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마지막에 알려주신 거 해주셨고, 이태권 전무관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 태성 제시하겠습니다. 태성과 큐렉소를 탑백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이 종목 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